안녕하세요. 판례공보 문장리 판변TV의 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매각명령의 항고사유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1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20마 7789 결정입니다. 판례공보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식특별현금화 명령, 주식 매각명령에 관해서 제안구인이 항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송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채권자는 집행용 있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용 있는 정본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정준소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행용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 특히 여기서는 주식이겠죠. 주식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채권은 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채권에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면 압류추식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주식의 경우에는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그 매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채무자가 주식에 대해서 매각명령이 내려지니까 채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2020년 7월 20일 날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해서 760만원을 변제공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자는 이제 공탁금을 수령을 하죠. 수령을 한 다음에 집행범원에다가 배당포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주식 매각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공탁을 하니까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다음에 나는 이 주식 매각명령 다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않겠다. 배당포비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변제를 이유로 해서 주식 매각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항고심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니까 어 그래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시켜버린 거죠. 여기까지 됐으면 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채권자가 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해? 내가 신청했는데 나는 돈 받았지만 매각명령 취소는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서 대법원의 제항고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원심 판단은 너 채권자가 돈 다 변제 몽탁해가지고 돈 다 받았고 배당도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뭐 매각명령은 기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행 절차와 실제 실체 관계가 달라지는 요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매각명령에 대해서 불법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조사에서 준수할 사항을 흠을 이유로만 할 뿐 실체 관계 즉 그 채권자의 채권이 있냐 없냐까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사할 필요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매각명령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안 맞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집행법의 절차는 매우 경직적이고 획일적입니다. 그리고 이 담당 공무원이 형식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집행 절차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매각명령은 매각명령에 나간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집행형 있는 정본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켰다 하면 매각명령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그거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로서는 억울한 거죠. 나는 돈도 다 냈고 채권자가 돈도 받아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하는 이유냐? 그 방법은 다른 절차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절차가 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구이유소입니다. 집행력이 있는 걸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정지시키고 싶다. 그러면 청구이유소를 제기하고 청구이유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신청합니다. 그 집행정지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그때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최종적으로 청구이유소에 이기고 나서 승소하면 그 집행정지가 완전하게 매각 절차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집행법에 나와 있는 획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각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집행법에 있어서 특유한 법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긴 합니다. 채권자가 왜 돈도 다 받았으면서 심지어는 배당포기서까지 냈으면서 매각명령을 제한국까지 한 이유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구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면 배당포기서를 냈을 정도라면 아마 채권자하고 이야기가 끝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신청 취하서까지 같이 내야 됩니다. 매각명령 신청을 취하한다고 해서 취하를 하게 되면 취하가 종료가 되는데 그걸 안 받고 배당포기서만 냈기 때문에 실은 이자채세에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건 집행법의 절차가 매우 획일적으로 처리된다. 그게 집행법의 특유한 법리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 절차를 자기가 이미 더 실체 관계니까 돈 두 가지 다 변제했고 사실상 더 이상 집행결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기억하셔서 실무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매립쓰레기 손해배상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4월 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다 20205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피구는 국가였고요. 국가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2년 7월 31일 날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합니다. 이 토지는 밭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의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4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14년 3월에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면서 아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땅을 팠, 그래서 14년 5월경에 땅을 파다 보니까 굴착공사를 하니까 땅 밑에 1,2미터 정도 밑에 폐합성수재하고 폐콘크리트가 매립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원고는 이제 이거를 치운 거죠.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지목을 대지로 바꾸죠. 그러니까 건축권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원고는 이제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비용을 약 6천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5,700만 원에 샀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6천만 원 들었죠. 이 6천만 원은 이제 국가를 당대로 손해배당을 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소송을 수행을 했는데 당초에 밭으로 썼으면 큰 문제가 없었다.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매립 쓰레기에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으로 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그 매립 쓰레기가 발견된 때 그 발견된 때에는 소유자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아들인데 토지 매수한 아빠가 이 소송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설령 밭으로 팔아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땅으로부터 1, 2미터 아래에 이런 폐합성수지나 콘크리트가 있었다면 식물의 재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손해가 맞다. 하자 있는 건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당시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원고한테 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소유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권 자체는 원고에게 있으니까 원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자담보책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다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아마 그 쓰레기를 직접 매립했을 일은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이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은 무관실 책임이고 결국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을 기본적인 성질? 이런 성질에는 매립쓰레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립쓰기가 있다는 것은 토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형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자담보책임이 약간 무관실 책임이라고는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제척기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있고 손해배상,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은 제척기간은 없고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걸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은 2년 또는 1년에 단기 제척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기간이니까 발견한 때부터 얼마 안 됐을 1, 2년 안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만 묻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원고는 그 메리쓰리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즉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제척기간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따라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됐고 결국은 국가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다만 제척기간이 짧습니다. 1, 2년밖에 안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 책임이지만 소명시효가 좀 깁니다. 하지만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고 이 소송에서는 아마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다면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주 잘한 거죠. 변호사가 무과실 책임을 물어가지고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고 이 상대방, 국가 측이 주장했던 하자담보책임의 권리자는 아들이지 아빠가 아니다. 이 말은 아들이었다고 하면 이미 소송이 상당기간 진행됐기 때문에 아들은 하자담보책임에 물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판결의 가장 핵심은 아들이 하자담보책임에 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면 아들은 이미 제척기간 도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아들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국가하고 계약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소소에서 지금 원고 변호사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기 할 필요 없는 하자담보책임으로 갔고 하자담보책임에 있을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소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가 그걸 잘 주장해가지고 손해배상 피해고 전액을 받았습니다. 이소소에서는 국가가 과실상계도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받아야 하지 않았고 결국은 책임을 처리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송은 한번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실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됐을 때 어떤 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법인격 부인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344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동산인도 사건이고요. 원고가 채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채무자가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2년 10월에 토지와 공장을 채무자 그러니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는데 이 매수인이 자기 아들이 이 공장을 운영할 거라고 하면서 아들 명의로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승낙을 하고 원고가 2013년 5월에 매수인의 아들, 이 아들한테 부동산 13억 그 다음에 도로 및 토목공사 이런 거 한 거 있었는데 그걸 3억 3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2013년 8월에 나머지 대금 다 지급하고 미지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 있다. 그리고 부가세 5천만 원 더 줘야 되겠다. 총 2억 정도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확인서를 써주고 거기다가 자기 개인 사업체인 두진 칼라팩의 명함과 인장을 나련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2015년 10월에 이 두진 칼라팩에 폐업 신고를 하고 이 피고 회사인 두진팩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두진팩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는 거죠. 이 두진팩을 상대로 원고가 소송을 한 겁니다. 이 두진 칼라팩의 동전의 개인 사업체인 두진 칼라팩의 사업장 소유재지와 이 피고 회사 두진팩의 소유재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도 동일하고 사업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피고 회사한테 모든 권리를 넘깁니다. 넘기고 발행 주식의 50%만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누가 갖느냐 이 아들의 형, 그 다음엔 아들의 아버지, 결국 가족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대금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채무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채무는 다 이 두진팩이 다 인수를 했는데 이 원고에 관련된 이 채무, 2억 천만 원 정도 이 채무는 그대로 아들 명의로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령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아들을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못하니까 이 회사를 상대로 이 돈을 달라고 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채무는 개인에게 있는데 이 개인이 아닌 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거 이거를 이제 법인격 부인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격이 있지만 개인과 동일하게 본다. 그게 법인격 부인원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채무 면탈 목적으로 별도 회사를 이제 이용한 경우에 아들이 대한 채권을 가지고 별개 인격인 회사를 상대로 채무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주주인 아들과 독립적인 이유로 인격체계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아들, 이 아들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바란다. 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아들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실무에서는 법인격 부인원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의뢰인들도 많이 주장하고 실제 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과 회사를 공동으로 피고로 삼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 이행 청구를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실상 당사자와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법인격 부인원을 주장해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법인격 부인원에 입각해서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경우에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 사건도 가뭄에 콩나드 인정된 것을 약간 자랑하면서 공보에 올린 겁니다. 이 실무에서는 잘 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만 잘 인정 안 되고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인정이 됐습니다. 주주의 성격이라든지 이 채무가 발생하는 기온 자체가 이 업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체가 갑자기 주식회사로 변환함으로써 됐고 모든 채권, 채무를 다 양수했으면서도 유독 원고의 채권만 양수 안 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것이고 실무에서는 잘 인정 안 되는데 어쨌든 공보에 개정되어 이 사례가 개제됐다는 것은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판례는 좀 기억에 두셨다가 앞으로 법인교 부인론을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이 판례도 가끔 같이 인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주소보정명령과 항속장 각하 사건입니다. 상고일은 2021년 4월 2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만 6438입니다.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전원합의체인데 별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판례공부 업무는 다음과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항속장 각하 명령을 당한 사건입니다. 제한구인이 원래 사건의 피고였는데 패소해가지고 항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항속장 각하가 됐죠. 결론은 제한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그러면 전원합의체까지 갔는지 한번 보시죠. 원고가 이제 원고가 있었는데 원래 소송에 원고가 있었고 원고가 이제 이 제한구인을 상대로 소로 제기해서 일부 승수합니다. 일부 승수하니까 일부는 좀 패소했죠. 어쨌든 그 일부 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구인이 항수를 제기합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일부 승수하는데 항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제한구인이 항수를 제기를 했는데 항수를 하니까 항수장을 원고한테 보내야 되죠. 근데 보내는데 이게 수치의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됩니다. 송달불능이 되면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을 바로 기계적으로 보냅니다. 게재로 보내서 주소 보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한구인의 피고 원선생님 피고가 주소 보정 명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55일 동안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주소 보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수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구인이 왜 항수장 각하하러 왜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불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1심에서 원고가 소로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잖아요. 일부 승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피고가 이제 항소를 하는데 그 항소가 송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자기가 받아 가놓고 항소장은 안 받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한구인이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을 안 한 겁니다. 이행을 안 하니까 이제 항수장 각하가 됐는데 문제는 소장 각하, 주소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소장 각하는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송을 하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냥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항소장을 각하가 되면 1심이 그냥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너무 큰 거죠. 이 정도로 주소 보정 명령을 안 했다는 걸로 항소장 각하를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대법관님들은 아니 너무 항소장 각하를 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미 원고는 쭉 소송을 해왔으니까 이걸 송달을 못 받은 건 원고의 불이익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정도로는 항소장 각하를 하지 말고 그냥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미사소득 해석상 항소장 송달 불능으로 인한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해서 항소장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 그 다음에 보정서에 주소 변경이 없다는 취지만 적어도 되는데 이 정도도 안 했다면 항소장 각하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공지선거가 신청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결국 제한고인은 5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까지 그냥 형평을 봐줘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한 거면 제재해도 된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고요. 반대 의견은 소송 절차의 연속이다. 1심 이미 원고 피고 쌍방 열심히 해서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항소는 그냥 쭉 다시 연결하면 되지 이걸 이외로 항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다음에 항소인이 송자 불러주신 게 아니라 원고가 안 받은 것뿐이니까 공지송달 같은 걸로 해서 쭉 하면 되고 실무에서는 이럴 경우에 상소장에 대해서 그냥 재판장이 곧바로 공지송달을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송달까지 하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거는 상소장 각하라고 어떤 거는 공지송달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이거는 좀 형평이 안 맞다. 그러니까 적어도 항소장이 송달불능으로 인한 각하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반대 의견의 주장이었던 거죠. 실무에서는 특별히 이거는 논의할 건 아닙니다. 이건 뭐 학술적인 의미가 있고 나중에 입법적 논의는 필요한데 실무가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되고 하나 더 기억해 주겠다 할 필요가 있다면 주소 보존 명령이 왔을 때 그냥 주소 변동 없다라고만 써도 내도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고 할 필요 없이 이런 거 오면 바로 주소 보존 명령에 따라서 보정서 내면 된다. 요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실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모 4058 결정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인용 결정에 대한 제한고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 판결문에 나와있는 추징 판결의 선고의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은닉한 재산 그러니까 재삼자 명의로 옮겨놓은 그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제삼자가 이의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대법원에 제한고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한고 기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이 전두환에 대해서 이제 형사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유죄 판결이 있었고 그 그러니까 그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추징 명의도 같이 있었습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원래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체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몰수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산이 다른 걸로 변형이 됐을 경우 바뀐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두환에 이제 그 연희동 본체가 있었고 별체가 있었는데 이 본체는 이순자 명의 그러니까 부인이 이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별체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둘 다 검사가 추징 보존 명령을 했는데 이순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별체에 대해서는 아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본체에 대해서는 이신정이 받아들여가지고 추징이 불허가 됐고 별체에 대해서는 아들이 이신정을 했지만 이거는 기각돼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팬에 대해서 추징 집행이 불허가 되니까 검사가 이제 제안고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 추징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삼재할 명의에 대해서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일단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추징보존 명령을 본체와 별체에 둘 다 받았었거든요. 추징보존 명령을 추징보존 명령까지 받았는데 추징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검사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추징이라는 거는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채납 처분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채납에 있어서는 제삼재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해당하면 제삼재 명의도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재산 추징에 있어서 연희동 본가에 있는 별채는 추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해당됐기 때문에 본채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였냐면 별채는 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어졌고 그 이후에 아들 명의로 되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두환의 은직 재산이 맞다라고 해서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의해서 추징이 됐고 이 본채는 대통령 취임이 훨씬 이전에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재산자 명의에 대해서는 추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설령 본채와 별채 둘 다에 대해서 추징 보존명이 있다고 해도 추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법원이 판결에 보면 사족처럼 달아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재산자 명의로 은닉이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는 추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방법까지 일러준 겁니다. 그런데 이은경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80년 이전에 연희동의 본채를 새로 이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부 공유가 추정이 되면 원래는 2분의 1씩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순자 명의로만 되었기 때문에 2분의 1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된 거죠. 부부 간 명의신탁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명의신탁이 다 불법인데 부부 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두환 명의로 되어 있는 2분의 1 지분의 명의신탁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을 대의해서 이순자를 상대로 2분의 1의 명의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킨 2분의 1에 대해서 추징 집행을 하게 되면 매각처리해가지고 추징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했지만 추징이 제3자 명의로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의할 경우에만 제3자가 되고 공무원 범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제3자 재산에 있어서는 추징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입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판례는 통상적인 법률이고 그렇게 이상한 판례 아닙니다. 그냥 제3자의 명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라는 법률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요. 당사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판례 공무에 실린 겁니다. 어쨌든 검찰이 아마 명의신탁으로 회복을 시켜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보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 공부 형사 대법원의 1심 판결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4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6468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파기 환송됐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 전자금융거래법이고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카드라든지 통장을 어떤 대가를 받고 넘길 경우에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2019년 6월에 성명불상자의 광고 속 문자를 보고 카톡으로 대출 문의를 합니다. 월 얼마씩 갚아나가는 대출에 문의를 한 거죠. 이 성명불상자가 카톡의 대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좌하고 체크카드를 자기가 맡기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피고인이 서류를 전송하고 나서 2,500만원 승인이 났다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를 2019년 6월에 17일 날 제주 화물청사에서 이 사람한테 건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정상카드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자기가 돈을 뽑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출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넘겨준 걸 가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제출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넘겼는데 이게 지금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카드를 대여한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준 거다. 그러니까 속아서 준 거기 때문에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어서 속은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이건 뭐 크게 복잡한 논리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지금 카드를 넘겨준 게 대가로 받고 넘겨준 거냐 아니면 속아서 넘겨준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서 지금 사실심에서는 이거는 대가를 받고 넘겨준 게 맞다라고 해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은 그거는 속아서 한 거다. 라고 해서 지금 파기한 거죠. 이제 이 판례는 뭐 이런 경우는 뭐 실은 아무런 시사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달라서 뭐 어떤 경우는 기망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대가를 바르고 준 걸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속아서 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의 문제는 뭐냐면 법률시민 대법원이 마치 1심 법원으로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안을 대법원이 이거는 속아서 한 거지 뭐 대가로 준 게 아니냐라고 지금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제가 본 지나친 오지랖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법원이 사실심의 심리를 관여하게 되면 대법원이 거의 모든 사건을 다 판단해야 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고 법률에 보면 법률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법원이 뭐 채증법치, 법리 오해, 알은 붙이지만 사실상 사실심 판단하고 똑같은 거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32톤 트럭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취방 이삿짐을 나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나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잘 나를 수도 있고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32톤 트럭은 좀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자취방 이삿짐을 나리고 있는 거죠. 그럼 대법원은 이만큼 할 일이 없냐? 할 일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런 자잘한 사건들까지 굳이 하게 되면 대법원은 이런 판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고인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도 이런 걸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에 다 상고합니다. 다 상고하고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자꾸 해주면. 그러니까 물론 아주 자극이고 개별적인 한 명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사건을 자꾸 하게 되면 대법원이 정작 신경 쓰할 판결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신경 쓰할 판결에 대해서 힘을 다 쏟지 못하게 되는 거죠. 대법원이 무한정 많은 사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에 자꾸 개입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을 판례 공부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이런 경우에 해주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법원이 안 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의 결론은 이상한 건 아닌데 대법원이 지나치게 사실심에 깊이 관여해서 이런 사건까지 하게 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